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 제가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말씀드리게 되면 민경욱 후보를 제가 한 것은 그냥 선거는 지금 그래왔던 것처럼 선관이 처분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이 이미 결정된 겁니다. 선관이 처분하는 대로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참 힘들죠.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하고 공기하고 같아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고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다 악의 도구나 수단이나 하순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영상을 보고 분탕질하지 말라. 총선에서 국힘이 1당을 찾아오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정신나간 신민들이 있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설문조사를 보고 답을 남기신 거예요. 총선에서 국힘이 1당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머리가 부정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1당이 되노. 그게 너무 딱한 겁니다. 비난하기에 앞서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선거 결과를 만드는데 어떻게 1당이 되노.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에 계신 분입니다. 클레이스 초우님이 예전에는 먼 거리를 미국 같은 데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차를 몰고 가서 투표했는데 부정선거를 알고 나서는 제외국민투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외국민투표의 신청자가 2만 명 정도 줄어드는 예배적인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공천위원회에 정말 실망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위원회에 실망이 가겠지만 다르게 보면 수뇌부의 생각인 겁니다. 국힘당의 공천위원장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생각인 겁니다. 그냥 공천관리위원들은 뭐 그냥 거수기 노릇도 하고 하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공천관리위원장하고 당대표회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모든 게 다 장악이 된 거죠. 장악이 됐기 때문에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은 크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소수 의견 내봐야 그러니까 전체 대제가 그냥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쪽에 기를 선 겁니다. 한동훈이 부정선거한 증거가 없다면 자기는 음모론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던데 그럼 부정선거라고 주장한 민경욱과 공병호와 도태우와 이봉교와 한교는 음모론자 되는 거고 음모론자는 경선부터 제거할 거고 윤과 한과 선관위는 면제부조 살려주고 4월 10일에는 말뿐인 도장난인 립서비스 정도로 끝내자 이건가? 선거결과는 선관위에 이미 각본자 나왔을 것이고 생긴 일은 온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결과는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인 수가 결정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와서 4.15 총선 몇 달 전에 민주당 수뇌부가 최소 160석에서 180석을 계획하고 있더라 정확하게 163석 지역구 땄지 않습니까? 17석 비례대표 합처가 180석 땄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를 앞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배가 많이 물러졌고 또 일부 사람들은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다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북조선은 공상당이 결정하는 것이고 남조선은 선관위가 결정하는 쪽으로 해서 그냥 남북한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한국 사람들의 민도를 미뤄볼 때 너무나 행운이 계속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운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은격길에 참정권을 남은 수백 년 동안 투쟁해서 받았는데 그냥 중고 아닙니까 미군정하고 운함 이승만이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은 쉽게 얻으면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망각해버리거든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말씀의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뭐죠? 쉽게 편하게 얻은 것은 다 망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 다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쉽게 독립이 됐고 너무나 쉽게 참정권을 얻었고 너무나 쉽게 자유를 얻었고 너무나 쉽게 미국 시장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지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참정권의 나발이고 뭡니까? 내 안께 돈 들어오면 땡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짧게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은 보통 시민들의 삶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열심히 사는 데 어려워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좀 멀리 넓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정치 권력을 친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뭡니까? 잡탕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서 점점 옥죄가는 상황들이 보이는데 보통 시민들한테 눈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데 왜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호소한 그게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거리를 나가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통당하는 거가 그냥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늘 여기에 변강님처럼 선거를 훔치면 나라를 훔치는 건데 나라를 도둑질 당했다고 생각 안 한 사람이 다 쓰니까 나라가 도둑질 당하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국회에는 한 번 더 해먹으면 되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를 가져가면 또 어떠냐 이야기죠 우리 당이 이기면 되지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여러분들 도둑질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착각착착 여러분들이 와 가지고 뭡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 가지고 사진 찍으면 다 채운 거죠 보시게 되면 민경국을 배제하는 걸 보니 저들이 마음 놓고 부정선거하라는 신호 같습니다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로 국짐당이 가망이 없겠습니다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뭘 바꿨습니까? 중앙선거관리하냐? 이는 그대로입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사무총장 한 사람 흑계비지 않습니까? 시스템 핵심은 놔두고 변중만 올립니다 별동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9번에서 다 9번에서 10번 하죠 너라도 안 하겠습니까? 더욱이 독이 오른 건물인데 10번 하죠? 11번 하나 11번 전에 화끈하여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홍 박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선거에서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3만 7771표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화끈하여 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의 득표율 격자 17표를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윤 대통령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광역시의 보수 색채가 가장 강한 울산 남부 나의 구청의 기초위원도 뭡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망가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뭘 느낍니까? 너희들은 꼼짝할 수 없어 우리가 선거를 아무리 조작하더라도 너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잖아 국힘당 이야기할 수 있어? 김기현이 이야기할 수 있어? 윤 대통령 당신 이야기할 수 못하잖아? 찍소리 못하잖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해도 조작이 여러분들 새벽에 다 밝혀져도 다 대통령술도 입을 다물고 다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띵까 띵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인요한 씨 데리다가 핵심위원회에 굳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게임이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은 넘어간 겁니다. 접수를 한 겁니다. 선거 사기시력들이. 4.15 선거에서나 지난 강수구청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꽃벽이 이상 패한 것은 국힘당 내부에 어느 한 사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니 만약 이번 선거에 또 그렇게 나오면 나라가 절단 납니다. 국민들이 저항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민들이 배가 불러가지라면 절대 저항을 못하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한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은 저렇게 입 못 다무입니다. 국민들이 저항한다고 생각하면 한동훈 비상대책이 업모론이 어떻고 증거가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국민들 한마디로 발싸게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겠죠. 마음대로. 어마어마하게 안 하겠습니까. 꼭 당해봐야 하냐 이 이야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호선거 당하고도 정신을 전혀 못 찢는 게 뭡니까. 그냥 바로 뭐죠. 이것이 예고편입니다. 뚱땅땅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4.15 총선에 뜻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거침없이 할 것이고 저는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는 건 아지만 절대로 그 문제 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 제2 여러분 화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찍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메시지가 뭡니까. 아니 저 알지만 뭡니까. 화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한동훈 씨 여러분들 세 번째 도장 찍으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저 절대 더 이상 선관위 문제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그동안 해오시던 대로 화끈하게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년 이상 정도 작가로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유추해내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아온 거죠. 글을 쓴다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 민경욱 전 의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니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저 양반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결과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상한 대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냥 많은 분들은 눈에 보이는 민경욱 후보가 제거된 것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다른 방송과 달리 민경욱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한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바로 4월 10일 총선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한번 정리정돈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송의 기치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대세에 편성하지 않고 제가 사과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는 것을 전혀 사심이 없이 여러분들의 여과 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합해져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미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데 그런 유익한 정보와 지혜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또 새로운 열들이 계속 열리고 하는 것이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민초들이 일어섰습니다. 민초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섰지 고관대작들이나 권문세가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참 빼아픈 부분이지만 너무나 여러분들 정나라나 한국사회 전편에 흐르는 그런 배경음악 같은 부분들이 항상 민초가 나라를 구하는 데 앞장섰고 고관대작들은 항상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쩌면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항상 관찰했던 그 유전자와 같은 그런 특성들 민초들은 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간장을 태웠지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관대작들은 항상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고 일가의 영화를 구했던 것 그 한국사 전편으로는 우리의 유전자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똑똑히 목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항하고 국민들이 대들고 국민들이 외치지 않으면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할 수가 없고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다시는 노예의 멍해를 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그냥 우리 세대에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깊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병호 tv와 함께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대비하는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다시의 제 내용을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